이번 시간은 이강내용으로 일러스트레이터 CC에서의 작업화면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개인이 만드는 작업환경을 일단은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작업 목적에 맞게 화면 구성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죠. 자 기본적인 작업화면을 살펴보게 되면 상단에 있는 메뉴바라는 구성이 있죠. 메뉴바들은 명령들을 주제별로 모아놓은 메뉴바가 되고요. 자 클릭하게 되면 그러면은 해당 주제와 관련된 명령들이 나타나게 되죠. 자 기본적인 옵션들을 보게 되면 파일, 에디트, 오브젝트, 타입, 셀렉트, 이펙트, 뷰, 윈도우, 헬프라는 기능들이 있고요. 자 모든 내용들을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작업을 할 때 필요한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툴 패널이라는 내용이 있고요. 툴 패널은 작업에 사용하는 여러가지 도구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보통 툴 패널이라고 하고요. 자 기본적인 이런 도큐먼트의 타입들이 한 행으로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 행으로 될 수도 있고 구조는 만들 수가 있죠. 자 작업 공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아트보드를 저희는 작업 공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불러온 화일이나 새로 만들어진 도큐먼트가 이 공간에 나타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패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패널이라는 부분은 툴 패널의 도구와 함께 작업에 사용하는 보조 팔레트 역할을 하는 부분을 저희는 보통 패널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메뉴바에서 윈도우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그러면 모든 패널의 목록이 지금처럼 체크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해당 패널을 불러오거나 숨길 수가 있습니다. 자 체크가 되어 있는 영역들은 이미 저희가 화면에 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고요. 작업 목적에 맞게 화면 구성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자 윈도우에 보게 되면 여기에 자 워커스페이스라는 공간이 이렇게 있죠. 워커스페이스라는 내용이 있는데 자 이 내용이 그대로 저희가 메뉴바에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에센셜이라는 부분이 기본적인 옵션이 들어가 있고요. 자 기본적인 이런 패널의 구조들을 저희가 학습을 하기 위한 내용들을 한번 읊어볼게요. 자 먼저 저희가 칼라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로크, 그라디언트, 트랜스페런시, 스와치, 브러쉬, 심볼, 레이어, 프로퍼티스 자 저희가 추가는 낼 수 있습니다. 캐릭터, 패러그래프, 얼라인, 패스파인더, 자 그 다음에 아트보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저희 나름대로 설정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메뉴에 작업 목적에 맞게 화면 구성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 자신만의 화면 구성을 저장할 수가 있죠. 여기서 New Workspace라고 눌러주시게 되면 자 지금처럼 작업 공간에 대한 내용들을 본인의 이름으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사용해서 이렇게 자 김기민이라는 이름을 저장했다고 할게요. 저장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위에 떠 있죠. 만약에 이제 이전에 작업자가 워크스페이스를 변경했다라고 하게 되면 작업 공간을 이렇게 변경한 거죠. 그러면 이제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워크스페이스로 다시 변경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처럼 클릭을 하게 되면 자신만의 화면 구성을 등록해 놓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아트보드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면요. 저희가 툴 중에 여기에 아트보드 툴이 있죠. 그죠? 아트보드 툴이 있는데 자 여기서 기본적인 기능들에서 보게 되면 자 프로퍼티 T에서요. 여기서 지금 XY 위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드하이트 정보들을 이걸 변경함으로써 이런 아트보드에 대한 이런 옵션들을 변경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지금 현재 작업 창에 대한 내용들을 변경하고자 할 때 저희가 아트보드 툴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트보드 툴을 저희가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런 옵션 상자가 나타나서 더 디테일한 설정을 변경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아트보드에 대한 내용들은 자 프로퍼티스에서 변경할 수가 있고요. 이는 패널의 이름이죠. 자 그 다음에 아트보드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가 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아트보드에 여기서 보시게 되면 뉴 아트보드라는 버튼이 있죠. 자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아트보드 1번, 2번 이런 식으로 새로운 아트보드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아트보드 패널에서 첫 번째에 있는 버튼을 보게 되면 리어렌지 아트보드라는 메뉴가 되고요. 해당하는 클릭을 누르게 되면 대화 상자가 하나 뜨게 되는데 리어렌지 올 아트보드라는 내용이 뜨고 있죠. 자 옵션을 보게 되면 지금 컬럼에 따른 개수가 정해지고요. 그 다음에 간격에 따른 옵션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 지금 이제 grid by row라고 되어 있죠. 이 방식은 가로로 정렬이 되고요. 그 다음에 grid by column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누르게 되면 그러면 세로로 정렬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해서 해당하는 이런 툴들에 따른 내용들과 그리고 아트보드 그리고 작업 환경을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제 이번 시간에 중요한 내용들은 본인만의 작업 환경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작업에 따른 이런 지금 제공되는 문서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드리면 complete와 start라고 되어 있고요. 자 complete는 말 그대로 자 완성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저희는 complete라고 하고요. 강좌에서는 일단 이번 강좌에서 기본적인 이런 선적인 내용들을 구성할 때 쓰는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완성된 데이터를 두 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선을 칠하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이런 선을 그리고 칠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할 예정이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해당 문서를 한번 제작을 해 볼게요. 자 시작하는 문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start 문서를 통해서 해당하는 예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start 문서 안에 들어가 있는 lecture2-1.ai 화일을 열어보시면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저희가 작업을 할 때 기본적인 이런 도형에 따른 드로잉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식의 방식을 취하고 있냐 하면 자 start라는 레이어가 있죠. 여기에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가이드라인에 맞게 연습을 하기 위해서 물론 작업에 따른 저희가 드로잉을 할 때는 여기에 있는 이런 가이드라인은 없겠죠. 자 가이드라인을 미리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펜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펜 작업을 이걸 저희가 이전 버전의 그러니까 cs6나 이런 버전을 사용해 보셨던 분들은 현재에 있는 펜 기능들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자 보게 되면 클릭을 하고 다음 점을 누르죠. 클릭을 하고 다음 점을 누르게 되면 물론 직선이 만들어지는 방법은 똑같은데요. 여기서 지금 이런 선들이 따라다니고 있죠. 그죠? 선들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따른 설정 방법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어디에 있냐면 자 에디트 기능이 있죠. 프레퍼런스의 옵션에 보게 되면 자 여기서 셀렉션 앤드 앵커 디스플레이 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기능을 보게 되면 자 enable 루버 밴드 4라는 기능이 있죠. 그죠? 여기서 펜 기능을 이걸 제거하시면 지금의 cc 기능에서 제공되고 있는 이런 루버 밴드라는 기능이 지원되지가 않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작업을 번복할 때는 이전에 저희가 단축키로써 기억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지금 컨트롤 Z를 누르시면 작업이 번복이 되고요. 자 이게 루버 밴드라는 게 지원되지 않게 되면 이전 버전과 동일하게 이렇게 체크되는 거 볼 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 루버 밴드라는 기능을 사용하시는 게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금 cc에서 제공되는 여기에 있는 펜 기능 툴이 있죠. 이걸 보통 사용하시는 걸 저희가 수업에 따른 기본적인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지금처럼 일반적인 펜 도구를 사용해서 이렇게 로버 밴드라는 이런 앞에 미리 예측된 패스에 따른 옵션들을 사용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도형이 완성이 쉽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까지 해서 자 이런 어떻게 보면 열린 도형에 따른 내용들을 만약에 이제 저처럼 아까 전에 정확하게 그려지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컨트롤 Z를 누르게 되면 작업이 번복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툴 옵션을 보게 되면 저희가 펜에서 여러가지의 툴들로 돌아갈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전에 그렸다가 여기서 이제 맞췄다가 일로 다시 그릴 때에는 일반적인 컨트롤 기능을 누르면요. 마지막에 선택되었던 선택 툴 기능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어서 바닥을 한번 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그리시게 되면 지금처럼 해당하는 펜에 대한 이런 연장 기능이 없어지는 거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렸다고 할게요. 자 여기까지 그림을 그리면 그러면 다시 연결되는 부위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요. 이때에는 연결된 패스 선이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저는 단지 이 선을 이제 맞추고 싶은 거죠. 선을 맞추고 싶을 땐 컨트롤 누르시고 화면을 눌러주시면 그러면은 다시 이제 선택이 해제가 되고요. 자 선택이 해제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그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선분을 완성해 주시면 자 작업이 좀 잘못됐다라고 하게 되면 번복을 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선분들에 대해서 자 끝선을 잘 맞추셔서 이런 식으로 수직 수평선을 유지해 주시면서 그림을 그리시면 될 것 같고요. 작업이 잘 안 되시면 번복하시고 다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능에 대해서 잠깐 알려드리면 자 여기서 확대 기능을 좀 사용해서 보는 걸로 할게요. 확대를 좀 하시고 해당하는 선분을 그려 보겠습니다. 자 그릴 때 이렇게 따라다니는 옵션을 통해서 선을 그릴 수가 있고요. 이는 CC의 고유한 기능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림을 그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곡선을 표현할 때는 지금처럼의 이런 힘을 줘서 당기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선을 그릴 때 자동으로 곡선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때는 저희가 곡선을 점 부위를 한 번 더 누르시게 되면 그러면 다음 선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직선이 표현되게 됩니다. 자 이런 기법으로 연습을 하시게 되면 되고요. 자 이런 기법으로 곡선 다음에 직선이 표현되도록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원만한 드로잉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곡선만 표현될 경우들이 있죠. 이럴 경우에는 기준점의 위치를 잘 살리신 다음에 보통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자 지금처럼의 이런 곡선에 따른 타입을 한 번에 그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원에 해당되는 도형에서는 기본적으로 반원에 대한 표현을 할 때는 적어도 3개의 점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눌러줘서 점을 표현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점을 눌러서 표현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자 지금처럼 정확하게 표현 안 될 때가 있죠. 정확하게 해당하는 점들이 표현되지 않을 때에는 자 일단은 여기서 보게 되면 직접 선택 툴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눌러주게 되면 그러면 이를 통해서 곡선에 대한 이런 굴곡률을 변화시키는 거죠. 자 무엇보다도 점의 위치가 참 중요하죠. 그죠? 점의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점의 위치가 정해지게 되면 그러면은 자 위치에 따른 곡률만 변화시키면 되기 때문에요. 원하는 어떤 모양을 내기가 쉽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직선으로 만들어 놓고 표현하는 기법이 더 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업을 할 때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곡선에 대한 표현 기법을 알려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웬만하면 곡선으로서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부분을 직선으로 처리하지 않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곡선으로 처리해 나가면서 그림을 그리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림을 그려나갈 때 이렇게 지면이 끝나는 경우가 있죠. 지면이 끝나는 경우에는 저희가 컨트롤 기능을 누르면 선택 툴로 바뀌듯이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그러면은 지금처럼 화면 이동 툴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곡선에 대한 형식을 잘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런 기준점만 변화시켜서 해당하는 곡률을 만들어 나가시면 되시고요. 또 어려울 경우에는 아까 전처럼 직접 선택 툴로 변화하신 다음에 이렇게 이동하셔서 편집하시면 되시고요. 다시 펜툴로 돌아와서 개년들을 이렇게 활용하시는 걸로 어떨 때는 잘 그려면 이게 이제 그림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원하는 이런 곡선에 따른 타입들을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고요. 자 두 개에 따른 이런 곡선에 따른 타입은 완전히 다른 거죠. 이 경우에는 앞에 방향선을 제거하셔서 그런 다음에 이렇게 직선을 표현할 수가 있었고요. 다시 한번 일례를 들어드리면 곡선을 그릴 때 하나의 지점을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다음에는 직선을 그릴 때는 앞에 있는 방향선을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선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이에 반해서 지금 곡선으로 표현될 경우에는 그냥 곡선 자체로 사용해서 지금처럼 이런 기법들을 활용하게 되면 원하는 곡선에 따른 타입들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곡선에 따른 타입을 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컨트롤 플러스를 눌러서 여기서처럼 곡선에 따른 타입들을 지정해 주시는데 자 반원의 원리를 잘 사용하시면 되시는데요. 만약에 이제 곡선에 따른 타입들이 이렇게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지금처럼 직선 타입으로 만드시고 다시 곡선으로 만드시는 방법으로 하셔야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처럼 굉장히 어려운 경우죠. 그림이 복잡해질 경우에는 앞에 있는 방향선을 제거하시고요. 원하는 점을 찍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려나가시면 되시는데요. 원리를 좀 알려드리면 지금처럼의 도형을 그리기 위해서는요. 적어도 3개의 점이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3개의 점을 사용해서 지금처럼 곡선을 그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의 옵션들을 활용하셔서 여러가지에 따른 내용들을 만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단축키를 잘 아셔야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요. 단축키에 대한 내용들은 작업시에 펜 작업시에 단축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컨트롤을 눌러주게 되면 그러면 마지막에 선택했던 툴 기능으로 이동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해당하는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손바닥 툴로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밀한 작업을 위해서는 이전 시간에 배웠던 화면 배율에 따른 이런 단축키들도 되게 중요하고요. 지금처럼의 이런 기능들도 되게 중요한 거죠. 여기까지 해서 지금 첫 번째 예시는 한번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수업상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드로잉 단계와 다르게 여러 번 연습을 하셔야 이 과제물을 유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한번 저희가 작업을 한번 이렇게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번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스타트 폴더 안에 들어가 있는 렉처 e-2.ai 화일을 통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패드형을 그리는 거고요. 자 일단 패드형을 그릴 때 기본적인 옵션들을 저희가 도형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저희가 이제 도형을 기본적인 도형을 그렸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리시게 되면 자 이를 통해서 저희가 해당하는 도형을 복사 붙여넣기 하는 옵션들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 하는 기능들을 한번 알아보게 되면 그럼 어떤 기능들이 있냐면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V 하면 되겠죠. 하게 되면 이거는 화면 중앙에 묻게 됩니다. 자 이는 저희가 에디트의 기능에 보게 되면 카피와 그 다음에 페이스트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자 동일한 위치선상에 저희가 붙여넣기 한다 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페이스트인 프론트, 페이스트인 빼기라는 기능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유용합니다. 동일한 위치를 만약에 만든다 라고 했을 때 저희는 컨트롤 C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F를 누르게 되면 동일선상에 두 개의 오브젝트가 이렇게 겹쳐진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동시에 복제하는 기능인데요. 이동시에 복제하는 기능에서는 지금처럼 이동시에는 자 쉬프트를 누르게 되면 정방향으로 이동되죠. 그죠? 정방향으로 이동되고요. 그 다음에 Alt를 눌러주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지금처럼 복제가 이루어지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동시에 복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굳이 컨트롤 C를 누를 필요 없이 그냥 이동시에 Alt를 눌러주게 되면 해당 도형이 복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림을 그리게 되면 처음에 시작점은 아무래도 이제 복잡한 부분을 먼저 그리는 걸로 할게요. 자 드로잉을 하면서 더 확대돼서 필요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곡률을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려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둥근 부분을 연성을 하시면서 이렇게 기준점의 위치를 잘 정하시면 그러면 원하는 드로잉을 잘 할 수가 있죠. 자 드로잉을 다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지면이 부족할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전에 배웠던 것처럼 자 펜 툴에서 스페이스바을 누르게 되면 손바닥 툴로 바뀌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더 다른 어떻게 보면 곡률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컨트롤 마이너스를 눌러서 화면 배율을 줄여주시고 그림을 그리시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큰 도형을 그릴 때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방법이 더 유용할 것 같고요. 자 이런 기법으로 직선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이렇게 클릭만으로 직선을 그릴 수가 있죠. 자 곡률이 필요한 부분에는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드래그 하게 되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는데 저희가 펜에 대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되게 여러가지의 성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펜에 대한 성격들을 보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방향 전환 툴 이런 툴들이 있죠.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게 되면 일반적인 저희가 도형을 그렸다라고 할게요. 자 도형을 그리시다가 아까 전처럼 도형을 맞출 때가 있겠죠. 그죠? 도형을 맞추게 되면 자 그러면 이어서 그릴 때는 커서 모양이 바뀌죠. 이런 슬러시 모양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맞출 때는 동그라미 모양으로 이렇게 해당하는 펜에 따른 성격이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하는 Add Anchor Point 툴이라고 있는데요. 자 이거는 일반적인 펜 툴에서도 지원이 되는데 지금 선택된 이런 패스 선에 대해서 커서를 되게 되면 그러면 플러스 모양으로 뜨죠. 자 굳이 이걸 지정하지 않더라도 선택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기존 툴 기존 점 위에 포인트 위에 이렇게 커서가 가까이 가게 되면 그러면 마이너스 기능이 이렇게 지원이 되죠. 그래서 점을 뺄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점을 추가할 수도 있고요. 추가하게 되면 저희가 직접 선택 툴 같은 걸로 이렇게 이동되어서 도형을 변환시킬 수가 있고요. 자 이 툴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런 기능을 지정해야 되는데요. 자 Anchor Point Direction 툴인데요. 이거는 곡선을 직선으로 아니면 직선을 곡선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점에 따른 속성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툴이 바로 여기서처럼 전환 툴이 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게 되면 다시 직선으로 변환이 되고요. 자 커서의 모양이 되게 여러가지가 있죠. 자 그리던 것들을 완성을 한번 해 볼게요. 기존에 있는 미완성된 이런 개도형을 클릭하시고 자 지금처럼 과감하게 곡률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한번에 그려주는 게 깨끗하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필요에 따라서는 과감하게 그릴 필요가 있고요. 그래야지만 지금처럼 조금 더 완벽한 도형을 그릴 수가 있고요. 기준점이 많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가 완성도가 떨어지게 되죠. 자 기준점이 많아질 필요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바로 다음과 같은 원과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원을 저희가 지정하게 되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이 적용되죠. 자 기본적인 단원을 구성할 때는 지금처럼 기준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향점이 있고 그 다음에 맞히는 지점의 점이 있죠. 자 이런 부분으로 지금 계산이 되어져서 곡률을 그려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제가 여기서 점을 그린다고 가정해 볼게요. 점을 그리면 지금 같은 곡률은 반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 번에 절대로 그려질 수가 없죠. 그죠? 여기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어렵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중간에 있는 지금처럼의 변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완벽한 곡선이라고 하게 되면 굳이 직선으로 변경할 필요도 없이 지금처럼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그러면 직선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더 부드러운 곡선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방법이 됩니다. 자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곡률을 표현할 수가 없겠죠. 이렇게 과격하게 꺾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클릭을 다시 함으로써 직선을 그릴 때와 마찬가지로 곡률이 표현되게 그림을 그리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직선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과격한 이런 곡률이 표현될 때에는 앞에 방향선을 클릭하셔서 직선 형식을 그릴 수 있는 그런 타입으로 바꿔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의 도형을 완전하게 그려줬죠. 지금 그리게 되면 그러면은 지금처럼의 저희가 해당하는 내용을요. 자 제대로 그렸는지를 편집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이렇게 볼 때에는 아무래도 여기에 가미된 도형들은 저희가 덩어리와 그리고 스트로크가 들어가 있죠. 근데 뷰에 따른 옵션들을 보게 되면 자 뷰에 따른 옵션들을 보게 되면 아웃트라인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자 아웃트라인이라는 옵션은 어떤 옵션이냐면 저희가 이거를 하나의 선으로만 보는 거죠. 자 선으로만 보게 되면 지금 정상적으로 그려졌는지 아닌지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서도 지금 이렇게 돼도 정확하게 그려졌는지를 분석하기가 어렵죠. 자 그래서 뷰 안에 다시 한번 들어가셨어요. 여기서 하이드 가이드라는 기능을 가이드에 대한 내용을요.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하이드 가이드 지금 여기서는 보이지 않는데 자 컨트롤하고 세미콜을 누르시면 가이드가 사라지게 되죠. 가이드가 사라지게 되면 현재에 있는 패스만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확대 기능을 적용한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점들을 이렇게 부드럽게 편집하는 옵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깎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부드럽게 표현해서요.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부드럽게 표현되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데도 좀 잘못됐죠. 그러니까 이런 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둥그런 곡률 모양을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곡률을 표현할 때는 지금처럼 앞에 방향선을 제거하는 게 오히려 지금 이게 이걸 변화하게 되면 두 선이 같이 변화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아무래도 이제 편집이 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는 저희가 웬만하면 그냥 앞에 방향선을 제거하고 직선이나 곡선을 표현하는 것이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화면을 보시면서 정상적으로 그려졌는지를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원본으로 돌린다 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보게 되면 GPU 프리뷰 라는 기능이 있죠. 그죠? GPU 프리뷰 라는 기능이 있으면 이걸 클릭하게 되면 보통 이제 프리뷰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이거에 따른 이런 왔다갔다 하는 기능 옵션들 보통 이제 저희가 토글이라고 하거든요. 토글이라는 기능으로 옵션을 작용하게 되면 그러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잠깐 가려놨던 가이드 기능을 다시 켜고자 할 때는 Show Guides 자 옵션이 잘 안 보이시는데 컨트롤 누르시고 여기서 세미콘을 누르게 되면 이 가이드에 따른 내용들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눌러줬을 때 해당 내용들을 지금처럼 Alt를 누르고 이동을 하시게 되면 그럼 복제가 이루어지죠. 그죠? 그 다음에 또 Alt를 누르고 복제하시면 세 가지의 도형을 복제하시게 되면 자 만들어진 순서에 의해서 지금처럼 가려진 거 볼 수가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컨트롤 세미콘을 클론 기능을 눌러서 가이드를 가릴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미리 등록된 스와치에 대한 컬러들을 입혀보는 걸로 할게요. 자 스와치를 보게 되면 자 스와치 옵션을 좀 볼게요. 자 스와치 옵션은 지금 아 컬러가 여기 정리가 아직 안 돼 있네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적절하게 컬러를 쓰겠습니다. 첫 번째 도형에 대해서는 녹색 그 다음에 두 번째 도형에 대해서는 주황색 그 다음에 세 번째 도형에 대해서는 파란색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썼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옵션에 대해서는 지금 스트로크를 이렇게 빼주면서 도형을 완성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처럼 저는 기존에 있던 이런 옵션들 중에서요. 이런 스와치에 대한 옵션들을 적용을 시키고 있죠.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맞춰보겠고요. 그러면 정리하기 위한 단축키 기능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좌에 대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면요. 자 컨트롤 Y 를 누르게 되면 그러면 아트웍과 그 다음에 프리뷰 기능을 번갈아서 보는 옵션이 있구요. 그 다음에 이제 펜 작업 시에 스페이스 기능은 손바닥 툴로 변환이 되구요. 자 오브젝트 이동 시에는 쉬프트 기능은 정방향으로 이동 알트 기능은 복제가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이각 내용 작업 환경에 대한 설정 부분과 기초적인 드로잉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